최근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대 BSNC가 카카오 코맥스와 협력해 AI 기반의 스마트홈 IoT 플랫폼 개발과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현대 BSNC는 3사가 이날 해당 협력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3사의 주요 협력 방안은 현대 BSNC 주거 브랜드 헤리언랩 스마트홈 IoT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생태계 조성, AI, IoT 기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IoT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공동협력, 시제품 서비스 실증 및 보안을 위한 자문협력 등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 IoT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시장 개척과 활성화를 이끌어내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현대 BSNC는 자회사 H닥을 통해 기업용 클라우드 기반 바스 구축에 나서는 중입니다.